여성 노동자는 한 달에 한 번 생리휴가를 쓸 수 있도록 노동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이 생리휴가 쓰려면 증거를 대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건강보험경인삼고객센터 상담사 A 씨는 지난 10월 생리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담당팀장은 진짜 생리휴가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A 씨에게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팀장은 다른 회사에서는 생리대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기도 한다는 이야기까지 꺼냈다고 A 씨는 주장했습니다. A 씨는 결국 다음 날 병원 진료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상담사 B 씨는 생리휴가를 신청하자 팀장으로부터 약 먹고 나와 휴가원을 쓰고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공공운수 노조는 생리휴가 사용 과정에서 도급업체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생리휴가에 입증 책임을 지게 해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모욕관과 수치심을 유발해 인격권도 침해했다는 겁니다. 해당 도급업체는 직원들이 근무 일정을 지켜 가점을 받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생리대 사진을 언급한 팀장에게는 시정과 사과를 지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노조는 특히 원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응대 건수 위주로 도급비를 책정하고 있고 생리휴가자 발생 때 도급비를 삭감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SBS 한소희입니다.